잘 잤어? 네네네 잘 잤어? 화분 구경하고 있었어? 아름? 화분 구경하고 있었어? 엄마 안 해줄까? 엄마 안 해줄까? 엄마에서 할머니도 고고싶어. 엄마한테 귀엽지 말아. 나한테 귀엽죠? 엄마hea 아름다워 엄마 또venes 쫙쫙쫙 또 장난치는 거야 사과 내년에는 뱀 튀김 이리 케이크 좀 더 잘 emphasize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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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! 흐흐흐 흐흐흐 흑흐흐 흑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